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페이딩 메소드를 공부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속도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속도와 그 다음에 느렸다 빨라지는 동작까지 부과하는 기능을 공부하겠어요 속도를 할 때는 속도를 부여할 때는 숫자라면은 따옴표 적지 않고 적는 거고 1000이면 1초란 얘기구요 그 다음에 문자열 슬로우 또는 패스트가 있는데 그때는 따옴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사실은 이 페이드 인 기능이 실행될 때 일단 3000이니까 3초를 예로 들게요 그럴 때 동작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1초 가운데 1초 마지막 1초를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원래 기본 동작이 그래요 기본 동작이 스윙이라는 기본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느리게 실행이 돼요 그랬다가 중간은 빠르게 실행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초는 다시 느리게 마지막이 끝나요 마지막으로 끝나요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스윙이라는 동작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기본 동작인데 그렇지 않고 처음과 마지막과 끝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실행되길 바란다면 이렇게 리니어라는 문자열을 적을 수가 있어요 스윙 대신에 리니어라고 적으면 되겠죠 속도와 동작을 같이 적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안에 3000, 심표하고 문자열이니까 따옴표 속에 리니어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스윙은 기본 동작이니까 스윙을 하고 싶다면 적지 않으면 되겠어요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fruits라는 아이디를 가진 섹션 안에 이렇게 버튼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푸르츠 안에 자식 요소 중에서 버튼을 클릭한다면 동작하는 거죠 이 메소드 안에서 펑션 자 이 중괄호 안에서 동작을 집어넣는 건데 자 무엇이 푸르츠가 자 푸르츠인 요소의 자식 요소 중에서 이미지가 동작해야 되죠 이미지가 3개인데 차례차례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이 규호를 적는다 그랬죠 0이면 이미지 3개 중에 맨 처음에 0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페이드 인이 되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약 0.4초고요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2000 해볼까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차례대로 실행 지금은 차례대로 실행되는 것보다는 일단 헷갈리니까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1,2,3,0,1,2 이렇게 실행 되도록 해 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실행해 봅니다 지금 보이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1,2,3,0이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자 새로고침 해 봅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 해 봅니다 이렇게 다시 1,2,3,0,1,2,3,0,1,2,3,0가 되는 거에요 자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동작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려지는 동작인데 그게 스윙이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거에만 문자열이에요 스윙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스윙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스윙 기능이 동작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클립 똑같죠 아까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스윙은 기본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스윙을 자 기본값이니까 위에다 적겠습니다 여기에는 스윙 말고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Linear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속도로 부드럽게 나타나는 기능이 실행된다 그랬어요 Linear 자 저장하고 새로고침 해보겠습니다 클립 자 Linear니까 원래 스윙은 느렸다가 빨라지는 건데 Linear는 처음부터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될 때 이 두 개보다는 더 먼저 실행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약간 더 빠르게 실행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Fade in에서 속도와 그 다음에 느렸다 빨라지는 동작을 조절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